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또다시 쿠키 실행 업데이트라는 트위터에 유출 정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저 지금 사랑이 뽑아가지고 여기다 쿨 패치 붙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신규 쿠키에 대한 유출 정보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오징어 먹물 맛 쿠키 오징어 먹물 맛 쿠키? 완전 신박한 쿠키인데요 검은 절물을 쉴 새 없이 뿜어내 윤기가 자르르한 쿠키 점성 높은 먹물이 어찌나 많이 들어갔는지 오븐에서 몇 번을 구워도 바삭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엄청 막 흐물흐물거리는 쿠키일까나? 길쭉한 다리를 흐느적거리며 수면이를 멍하니 떠다니는데 왜 자신이 거기 있는지 어디로 떠내려간지 모르는 것 같다 한때 수많은 보물선을 파괴하며 온 그 말을 먹어치우던 기억을 잃어버리고 공허함만 남은 걸까? 매일 눈물인지 먹물인지 모를 슬픔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다 약간 좀 약간 슬픈 사연도 있고 뭔가 약간 막 뭔가 부셔버리는 흑화하는 사연도 있네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 한때 수많은 보물선을 파괴하며 온 그 말을 먹어치우던 기억을 잃어버리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어디랑 이어지자면은 바로 여기 떼탈출의 스페셜 에피소드 이 검은 설탕 해적선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검은 설탕 해적선이 이 오징어 다리에게 막 이렇게 부서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이 먹물 맛 쿠키가 저때 저 시절 모습이지 않나 싶은데 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스테이지 2 깨어나온 바다의 분노 보시면 또 오징어 다리가 왕창 나와있죠? 그리고 이제 봉우리 잡던 코인섬 여기도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배를 갈라서 코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한가지 떡밥이 있습니다 바로 쿠키로 오븐브레이크 페이스북에서 소금만 쿠키와 검은 설탕 해적선의 탄생 비와 아트 스케치로 만나보세요 라는 글에서 바로 이 검은 설탕 해적선의 탄생 비와 이미지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 설탕 해적선이 침몰해 있고 여기 이 오징어 이 대왕 오징어가 막 배를 막 다 부시고 있고 막 폭주하고 있죠? 그럼 여기 황금 문어까지 얘는 뭐지? 황금색 문어랑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상한 곰젤리 엄청 큰 대왕 곰젤리가 눈 번쩍이고 있고 게다가 여기서 핵심 바로 이 오징어가 그 말을 아하고 먹고 있죠?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이 먹물 맛 쿠키가 이런 모습과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거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능력글 볼게요 보시면은 오징어 먹물 맛 쿠키 거대 오징어로 변신하여 장애물을 파괴하고 먹물 방울 젤리를 생성한다 아까 말했던 그런 느낌의 오징어로 변신하는 거 아닐까요? 거대 오징어? 어? 이거 리얼인데 이러면? 거대 오징어니까 리얼입니다 진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먹물 밖은 금화젤리를 일정 개수 획득하면 거대 오징어로 변신한다 거대 오징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다리를 휘두르고 먹물 방울 젤리를 생성한다 다리로 장애물을 파괴할 경우 먹물 방울 젤리가 추가로 생성된다 레벨할 수 더 자주 거대 오징어로 변신하고 먹물 방울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오징어로 변신하는 쿠키인 거 같아요 약간 그러면은 그 와사비 맛 쿠키 패타고 비슷한 쿠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나올까나? 아마 이제 검은 설탕 해적선 랜드2에 요런 오징어 다리가 나오니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다리들이 막 파괴 파괴하면서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법 스탕 능력 거대 와지... 거대 와징어? 거대 오징어겠죠? 거대 와징어 상태에서는 다리로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더 진한 먹물 방울 젤리가 튀어나온다 마법의 인강일수록 더 진한 먹물 방울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참고로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마법 재료에 관한 설명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펫 방울 문어! 방울 물어? 방울 문어가 아니라 물어? 물어보려 그냥? 이거 약간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온몸을 먹물로 빵빵해 유난히 둥그란 문어 말 대신 먹물을 뿜고 기쁠 때나 습을 때도 뿜고 잘 때도 뿜고 그렇게 뿜어대도 끝이 없다 뿜뿜이네 뿜뿜이 뭐를 그렇게 뿜어대는지 근데 얘는 문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봤던 이 문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펫 스킬 앞으로 나가 젤리를 빨아들이고 먹물 젤리를 내뱉은다 빨아들이고 내뱉네요 먹고 뱉네요 예 약간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조합 보너스 먹물 방울 젤리 몇 퍼센트 추가? 라고 되어 있네요 먹물 나눌? 약간 좀 글자들이 약간 살짝씩 오류가 있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세트 펫 방울 문어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새롭게 추가되는 마우스탕도 보죠 보시면은 구미호막 쿠키 마법스탕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포송포송 여우꼬 여우꼬? 뭐지? 손뭉치처럼 풍성해서 자꾸자꾸 만지고 싶은 꼬리 아 여우꼬리구나 갑자기 손가락을 파묻고 쓰다듬고 싶어진다면 이미 여우꼬리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구미호인 상태에서 정기젤리가 등장한다 정기젤리를 획득하면 구미호 변신 시간이 늘어난다 마법의 인강일수록 구미호 변신 시간 증가량이 늘어나며 정기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그 말인즉슨 이 구미호막 쿠키가 변신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란곰젤리랑 분홍곰젤리 그리고 기타 곰젤리 점수를 왕창 획득을 하는데 이렇게 마법스탕이 추가되면 변신을 오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면은 구미호막 쿠키 다시 부활입니다 완전 이거 랭코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닌자마 쿠키 마법스탕 갈꼬리 은 표창 마음을 단련하듯 몇 번이고 갈고 닦았다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매끄러운 광이 나서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 일정 시간마다 게이지가 차오르며 게이지가 가득 차면 2단 점프 직후 슬라이드 버튼을 눌러 대시를 사용할 수 있다 2단 점프 직후 슬라이버튼을 누르면은 대시 슉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마치 그 겐지의 질풍참처럼 이렇게 슉슉 가는 것 같아요 대시를 사용하면 표창을 발사하면서 짧은 거리를 빠르게 날아가며 대시 점수를 획득한다 게다가 대시를 할 때마다 표창을 또 발사한다고 하네요 이거 표창을 왕창 던지겠는데 완전 마법의 인민 강의일수록 더 빨리 게이지가 차오르며 대시 점수가 증가한다 이 마법스탕까지 추가가 되면은 점프 18번 할 때도 표창 던지고 대시 할 때도 표창 던지고 표창 계속 던질 것 같습니다 와우 완전 표창의 장인 닌자마 쿠키가 되어와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와 이 닌자마 쿠키가 부활한다면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 아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을 파괴해가지고 장애물 파괴점수를 쏠쏠하게 획득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번이 유출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는지 아래 덧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지도 못한 오징어 먹물 맛 쿠키가 막 몬스터로 변신해가지고 게다가 세트팬은 또 문어입니다 문어랑 오징어가 같이 달리는 이 광경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뿅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